아예 저 역사와 상통을 따라하는 우리 싼 루프라의 방문화에서 우리 시대 남민 지원을 위한 의정서에 설명하게 되었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탈퇴해 주신 주사님께 감사드리고 싼 루프라가 많은 시대 남민을 수용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한국 전문 대표에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많은 한국 정부와 싼 루프라는 많은 업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각의 시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각의 시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시각의 시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시각의 시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각의 시각의 시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에 두 번째로 우루카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도스토에 가르쳐주기입니다. 네, 터키와 한국은 무호국이자 형제국이기도 합니다.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학교가 지어질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하란 지역에 약 2만 2천 명의 시리아인들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만 명 정도는 캠프에 있는 텐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만 2천 명 정도가 일반 마을에서 텐트사무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파 전체에 약 15만 명의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만 명이 또 이 하란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을 통화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 학교 교육의 학교 교육과 학교 교육을 내는 학교 교육의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는 우리의 일을 위해 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방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